2018 FA컵 우승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로 간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통틀어 국내 최강의 팀을 가리는 FA컵 작년 창단 후 최초로 FA컵 우승을 달성한 우리 대구FC는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섭니다 장신 스트라이커 에드가, 대구의 에이스 세진냐 그리고 우리 대구의 자랑 비텨누, 조현우 선수까지 아시아 부대에 도전하는 대구FC의 모습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곳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아시아를 향한 대구FC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벌써 원정 응원석은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월 12일 19시 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광저우 에버그란데와의 홈경기에 오시면 아시아 부대에서도 빛나는 대구FC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FC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짝짝짝짝짝짝 대구F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